우리 K.O.C의 팬 은하 씨께서 그것만 쓰시면 돼요. 머리 망가시니까 머리 아 K.O.C 아 저 방금 백호그 해드리는 분이거든요 당황스러웠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춰 우리 지호 씨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. 축하합니다 우리 털지호 씨 K.O.C 모호야가 아니라 정답을 맞춰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가 군인들을 믿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좀 많이 피곤한가 보네요